잠깐 소변받아 오세요. 가득이요. 네. 엄마가 선생님께 꼭 진료받으라고 하도 권하셔서요. 술 담배해요? 담배 안 펴요. 만나는 남자는 물론 있고요. 유부남인데 불행하대요, 그 사람은.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. 두 달 안에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이혼 진행한대요. 자기 가정 두고 바람 핀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. 잠깐 바람 같은 거 아니고요.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. 옷 좀 올릴게요. 눈 검사할게요. 앞에 정면 깜빡이지 말고 쓰레기 많이 안 좋네요. 혀 검사할게요. 크게 벌릴수록 좋아요. 저런 살태도 너무 많이 꼈는데요. 하얀 눈박 같아요. 무릎 반사신경 검사할게요. 움직이지 마요. 죽을 수도 있으니까. 미쳤어요? 최혈공사할게요. 안 돼. 다 됐어요.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거예요. 잠깐 소변받아 오세요. 가득이요.